안녕하세요. Trust and Love Unified의 다일로우에 대한 두 번째 발음 해설이 되겠습니다. 영어 원어민의 이 발음을 들어보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여러분도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주의깊게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This Cappuccino is really good. 어떤 캡퀼적인 단어의 발음보다는 여기서는 어떻게 강약이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 How is your 하는 이 세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세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고 있죠?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발음이 되고 있죠? 그래서 is가 약간 축약된 느낌이 있고요. 이 is, this랑 이렇게 you어랑 또한 연음이 돼서 소리 변화가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 들어보시고 또한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How is your... How is your... 그죠? 유어도 굉장히 약하게 발음되고, 아, 줄어들어서 발음되고 있죠? 카페 모카 자, 어문사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떨어졌고요. How is your 카페 모카? Pretty good. I like the smell of coffee. 자, 앞에서 pretty의 강세가 같죠? pretty를 안 하고 pretty 하면서 강세가 같고 good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pretty good. 자, 그렇게 하시오. good 안 하는 거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good. 자, 그리고 I like the smell of coffee. 자, like 해서 강세가 같습니다. 마지막 커소리는 역시 밖으로 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coffee 하면서 coffee 약간 모음이 길어지면서 살짝 올라갔죠? 자, 이런 것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너무 크게 여러분들이 팍 차이가 나고 막 이렇게 심하게 넘낮이가 가는 것도 참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미묘하게 표현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도 관심 가져주시고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유창성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I like the smell of coffee. Yung, thanks for showing me the Juggalji market. 자, Yung이라고 불렀고요. 여기서 또한 개별적인 단어의 발음에는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될 것이 자, 이렇게 리듬이, 피트가 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척 알아내시면 좋겠는데 자, 의미 전달을 한 데서 중요한 단어에 강세가 오고 있겠죠? 자, 여기 thanks 하는 부분 고맙다. 왜? 보여줬어. 뭘 보여줬죠? 자갈치 시장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강세가 이렇게 실현이 되고 있다고 있습니다. 있다고가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걸 들으면서 이러한 비트, 리듬, 강약, 강약을 추시면서 재미있게 헤드뱅잉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Yung, thanks for showing me the Juggalji market. Yung, thanks for showing me the Juggalji market. Did you like the raw fish? 자, 여기서 did와 u에서 더와 y가 결합하면서 did you 됐죠? 그 다음에 like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하는 발음 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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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h? 자,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에 올라가는 것은 자, 어무사 없는 어문 상대방에 의해서나 no로 대답하여 하여야 되는 어문이기 때문에 올라갔죠? Did you like the raw fish? It was pretty good. 자, 여기서 어디에 강시학하고 있습니까? 이, 비동사에 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비동사에 강시학 안 가거든요. 영어에서는 자, 여기서 이렇게 강시학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It was pretty good. 자, 이렇게 비동사인 was에 이렇게 강시학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주로 하냐면요. 정말로 다음에 따라오는 pretty good이 진짜다. 이런 정말이다. 이런 의미에 더 강조를 주기 위해서 이런 패턴이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참 좋겠죠? It was pretty good. 자, 일반적으로 올 수 있는 게 it was pretty good 이렇게 되겠지만 자, 여기서 it was was의 강세를 많이 주셨습니다. it was pretty good.